세경아, 내일 바빠? 내일 선영이 만나. 그래? 응,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냥 술 한 잔 하고 싶어서. 그래? 내일 우리도 술 한 잔 할 거야. 너도 와. 그래도 돼? 응, 와도 돼. 선영이도 괜찮을 거야. 좋아. 그럼 어디로 가면 돼? 내일 퇴근 후에 나랑 같이 가자. 선영이는? 선영이는 7시까지 술집으로 올 거야. 세경아, 내일 바빠? 내일 선영이 만나. 그래? 응,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냥 술 한 잔 하고 싶어서. 그래? 내일 우리도 술 한 잔 할 거야. 너도 와. 그래도 돼? 응, 와도 돼. 선영이도 괜찮을 거야. 좋아. 그럼 어디로 가면 돼? 내일 퇴근 후에 나랑 같이 가자. 선영이는? 선영이는 7시까지 술집으로 올 거야. 세경아, 내일 바빠? 내일 선영이 만나. 그래? 응,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냥 술 한 잔 하고 싶어서. 그래? 내일 우리도 술 한 잔 할 거야. 너도 와. 그래도 돼? 응, 와도 돼. 선영이도 괜찮을 거야. 좋아. 그럼 어디로 가면 돼? 내일 퇴근 후에 나랑 같이 가자. 선영이는? 선영이는 7시까지 술집으로 올 거야. Thank you. 한글자막 by 한효정